인구의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174명, 작년 말에는 186명인데 지금 현재는 인구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출생률은 없고 사망률만 있다 보니까 인구 수가 점점 주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주민보다 군인이 더 많겠네요? 군인 계기... 그렇죠 생활시설이라든가 아직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슈퍼 병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병원도 당연히? 네 당연히 없고 이게 보러 오는 곳이에요 힐링 장소니까 그냥 쉬러 오거나 보러 오는 그런 장소 숙박을 하시거나 한옥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걸 다 마련하려고 하고 이게 한 번에 딱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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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